자, 반갑습니다. 통합과학 가르치는 신성환입니다. 오늘은 이제 2024년 3월 모의사. 얼마 안 남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대비하는 캐스트를 하나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험 일자는 2024년 3월 28일입니다. 3월 28일. 범위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전부 다 포함, 마찬가지야. 이 중학교 전 범위를 통해서 시험을 본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 시험이 갖는 의미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냐. 판별할 수 없어. 사실은 중학교 3년 동안 너가 얼마나 잘 보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되겠죠. 자, 그럼 막막하잖아. 일단. 얘네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당연히 해야죠. 무조건 하는 게 좋죠. 하지만 그럴 수 있어요. 이 사람이라는 게 앞만 보고 달리는 거는 가능해도 원래 다시 돌아가는 게 쉽지 않거든. 그래서 그럼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떤 문제들이 나오고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서 얻어가야 될 교훈들이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직접적으로 한번 봅시다. 지금 제가 가져온 세 가지의 문제는 작년 3월 모의고사 오답률 탑3에 대한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까다롭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 풀어볼 건데 빠르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질량이 같은 물체에 질량이 같다는 것도 중요한 말이야. 접촉시켜서 온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얘는 이제 전도에 대한 상황이죠. 전도. 우리가 이제 열 전달 방식에서 전도 대륙 복사 이렇게 배운단 말이죠. 그래서 기역번 0에서 D까지 A가 잃은 열량, B가 얻은 열량보다 작다. 틀렸죠?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열 교환에서는 잃은 양과 얻은 양은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같다 이렇게 쓰셔야 되겠고 T 이후 A와 B는 열평 상태다. 열평 상태라는 거는 온도가 같을 때 열평이라고 합니다. 열이 같을 때가 아니고 온도가 같을 때가 열평입니다. 그래서 T 이후에는 열평이 맞아. 니은 맞고요. 디귿. A의 비열, B의 비열 어떻게 되느냐. 비열을 체크할 때는 우리가 Q는 C암탑 혹은 C멘트 이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주고받은 열량이 A와 B가 같을 건데 누가 봐도 질량은 같다고 문제에서 줬고요. 그래서 첫 줄에 질량이 같다는 게 되게 중요한 말이야. 그 다음에 온도의 변화는 그래프를 통해 보면 A보다는 B가 큽니다. 이렇게. 할만하죠? 그러면 얘네들이 같아지려면 B열은 누가 더 커야 되겠어요? 얘가 더 커야 되겠다라는 거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사실 이런 문제들이 중학교 때는 아마 내신을 잘 보셨을 거야. 근데 막상 기억에 의전해서 풀려고 하면 잘 안 풀리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정답률이 31%야. 어마어마하게 낮은 숫자입니다. 참고로 모의고사는 오지선다이기 때문에 유치원생들이 컴쌓 들고 들어가도 20%가 나오는 시험이야. 근데 31%라는 건 11%가 맞추고 20%는 찍어서 맞추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가겠습니다. 10번입니다. 이게 1등이었어요. 이 정답률이 말이 되냐? 수능에서도 이런 정답률이 거의 안 나와요. 21%면 1%가 맞추고 나머지는 다 틀린 거예요. 되겠지? 자, 기체반은 가, 나에서 부피관계를 각각 모형으로 나타내고 있다. 옳은 것을 골라봐라. 이렇게 돼 있네. 가, 에서, 수소, 염소는 내 생각에 이것 때문에 많이 틀린 것 같아. 1대1의 질량비가 아니죠. 부피비 혹은 개수비까지도 가능합니다. 부피비 아니면 개수비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질량비 했으니까 틀렸어요. 그래서 기억번 틀렸고요. 니은 질소랑 수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를 생성할 때 기체의 부피는 감소한데 질소, 수소 반응해서 기체 하나고 여기 세 개잖아요. 그런데 여기 부피 두 개 됐으니까 감소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억번과 니은번이 연타로 좀 헷갈리지 않았나. 마지막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암모니아의 분자 모형은 큰 덩어리 하나에 작은 거 네 개 붙어 있잖아. 암모니아는 뭐야? 세 개 붙어야 돼. 세 개. 그래서 디귿번이 틀렸어요. 마지막 낚시까지 아주 완벽하죠.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니 하나라도 걸리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률이 21%는 수능에서도 안 나와. 최근 수능에서도 21%는 안 나와. 그러니까 수학 주관식 제외하고는 안 나온다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틀렸다. 여러분들도 그 맞추는 주인공이 되셔야죠.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14번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런 생명과학 같은 암기를 좀 했었던 단원들이 오히려 시간이 좀 지나고 보면 더 괴롭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알았으면 좋겠다. 심장 볼 때 방실방실. 그렇죠? 그리고 심장이라는 거는 그림은 항상 사람이 교과서에 이렇게 박혀있는 거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박혀있으니까 여기가 우측이 됩니다. 그래서 A가 우심실, 우심방 되는 거고요. B는 좌심방이 돼야 돼요. 그래서 틀렸죠. 됐지? 좌우도 틀렸고 방실도 틀렸어요. 니은, A가 수축할 때 폐동맥. 이제 기억하셔야죠. 얘가 수축하면 피를 쏘잖아. 그러면 폐동맥에 연결된 판막은 열려야죠. 열려야죠. 틀렸습니다. 디귿, 혈액의 산소 농도. 산소 농도, 정맥혈과 정맥은 다른 거라 했어요. 그래서 폐로 들어가는 거니까. 폐로 들어가는 애는 더러운 애들이죠. 이산탄소가 많고요. 폐동맥은 폐에서 심장으로 오는 애들이잖아.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피죠. 그래서 얘가 산소 농도가 더 높아야 됩니다. 답은 D급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게 될 3월 모의고사라는 게 마냥 그렇게 쉬운 문제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3월 모의고사 잘 보고 싶잖아. 복습 하나도 안 하고 들어가면 점수, 태어나서 처음 보는 점수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배치고사 자료로 쓸 수도 있는 거고 학교에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쓰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공부해서 보셔야 됩니다. 됐죠? 근데 뭐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모두 그렇게 착실하고 모범생이고 만화 속 주인공같이 사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뭐 3학년 걸 왜 해, 중3 걸 왜 해, 난 고1 통합과학에서 쇼 보겠어. 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거든. 그러면 적어도 이 두 가지는 좀 여러분들이 익혀가셨으면 좋겠어요. 중학교 과학 공부 열심히 하세요. 자, 첫 번째는 이 시험을, 그러니까 우리 경험의 의의를 두는데 구조적으로 한 번 느껴봐야 돼. 이거 체감 잘해야 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보는 시험이 체력적으로나 멘탈적으로나 상당히 지치고 힘들어요. 특히나 뭐 요즘은 중학교 때 모의고사를 뭐 모의로 보는 학원들도 있고 여러 가지 곳들이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만약에 본인이 처음 시험을 A부터 Z까지 풀로 본다면 영어 듣기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생각보다 힘들고 피곤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 수능을 모의하는 모의고사잖아. 실제 수능장에서 이게 그냥 시간이 흐른다고 나이를 먹는다고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발전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느껴야 돼. 뭐를? 와, 내가 고3 11월에 이 수능을 보기 위해서는 정말 장시간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습관이 필요하구나. 이걸 본인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멘탈 관리 중요해요. 모의고사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발생을 하거든. 그래서 심지어 뭐 국어를 망했어. 국어를 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수학, 영어, 과학을 푸는 것과 국어를 잘 본 상태로 수학, 영어, 과학을 푸는 거는 또 느낌이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최대한 이런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멘탈 관리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시간 관리 엄청 중요해요. 수능이라는 시험은 우리가 모의고사는 수능을 모의하는 시험이잖아. 고1, 2 때까지는 시간의 부족에 그렇게 허덕이지 않을 거야. 그런데 고3부터는 제한된 내용을 시간 안에 푸는 능력을 보는 게 수능의 본질이야. 그래서 나 시간만 있었으면 풀 수 있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전부 다 공부 못하는 놈들이야. 되겠어? 좀 과하게 얘기해서 심하게 얘기하면 시간 안에 푸는 놈을 뽑고 싶은 거야. 됐지? 그래서 시간 관리 못하면 그 수능 못 보는 거야. 그냥 핑계거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시간 관리도 철저하게 해보셔야 돼. 아, 이 정도 스피드로 풀면 내가 20번을 못 푸는구나. 이 정도 스피드로 풀면 다 풀고 나서 한 3분 정도 남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봐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체험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이런 거를 체험해봐야지 하고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거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와서 10분 만에 문제 풀고 20분 자고 이러면 시험을 최선을 다해서 안 보면 그 나중에 엇보로 다 돌아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는 집중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방금 우리 처음 얘기할 때 중학교 전범이 짤 봤죠, 아까. 그러니까 막막하죠. 국어, 수학, 영어, 중학교 전범이 이거 어떻게 봐. 근데 수능이라는 시험은 봐봐. 실제로 고1, 2, 3 때 배웠던 모든 내용을 다 보는 거거든. 물론 수학은 뭐, 국어는 뭐, 영어는 뭐, 과학도 역시나 무라생지 중에 뭐, 이런 식으로 특정 과목이 지정이 돼 있긴 하지만 고1 때 배웠던 것들이 기본이 돼서 걔네가 쌓아 올려지는 거고 고2 때 배웠던 것들이 기본이 돼서 고3 때 쌓아 올려지는 거잖아. 그러면 사실상 고1, 2, 3 때 네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느냐가 수능에 직결되는 건 맞아. 그래서 꼭, 꼭 방금 그 좌절감을 잊지마. 너가 지금 느끼는 좌절감은 괜찮아요. 왜? 고등학교 땐 하드리셋이 되잖아. 그죠? 근데 대학교를 입시하기 위해 공부한 여러분들이 고1, 2, 3 때 놀았던 시간과 노력은 하드리셋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오늘부터 쌓여가는 것들이니까 꼭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라겠고 그래서 내가 배운 내용들을 장기화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단순 암기로 공부하시면 장기화할 수 없어요. 단기간에 반짝 어떻게 될지 몰라도 장기적 공부에는 맞지 않는 플랜이죠. 암기 자체가 나쁜 공부라는 게 아니야. 오해하시면 안 돼. 암기는 엄청나게 좋은 공부법 중 하나야. 모르면 외우는 게 최고죠. 근데 모든 걸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야. 됐어? 최대한 끈기 있게 붙어봤다가 도저히 내가 이해를 못해. 그러면 이제 수용하는 자세로 받아가는 이런 태도를 느끼는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버리겠다.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해를 통한 공부를 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야. 사고력을 테스트하는 이 시험에서는 이해를 해야 사고할 수 있고 사고를 해야 추론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능에선 테스트하는 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3년간의 플랜 고등학교 생활의 플랜을 잘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되겠지? 자, 어쨌든 저는 통합과학을 가르치는 신승환이고요. 고등학교 처음 오셔서 보는 첫 모의고사일 텐데 반드시 만점 받길 기도하고요. 기대하고요. 잘 보시길 바랍니다. 되겠죠?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